1학년 이만의 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바다 화장해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요리하는 문사 사진 찍는 사진 작가 불편함은 감사 주사 놓는 간호사 캐릭터 그리는 캐릭터 아티스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장 빵을 만드는 직방사 머리 꾸미는 헤어 디자이너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리사 한 과학 수사 안은 과학 수사 연구원 도둑 잡는 경찰 도둑 잡는 경찰 도둑 잡는 경찰 범죄 태권도 빈실 치료하는 의사 도둑 잡는 경찰 사회의 변자 사회의 변자 사회의 변자 기가 사라지 치료하는 사회의 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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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